한국방송통신사 경기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월 1일 원래 조회를 통해 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공직기관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올해 주요 사업의 성과 분석을 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2020년 예산 편성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한 5분 프로포즈 직동 추동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 이번 사업은 시가 그동안 달성한 창의행정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며 직원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라가디아 미군 반환공예진은 현재 도시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했으며 승인이 되면 이곳의 보건소와 동사무소 건립은 물론 부족한 주차장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10월 원래조에는 개회 및 국민의뢰, 시상, 5분 프로포즈,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